티푸 방에 들어갈 때마다 긴장되고 그래서 우황청심하면 먹고 들어가야 돼요 심신미약자는 티푸 방에 들어가지 마세요 어떻게 되어있을지 몰라요 티푸 방에 들어가겠습니다. 긴장하세요 티푸야 아이고 우리 티푸 착하다 티푸가 이제 아빠를 많이 놀래키고 있어요 티푸 왜 이렇게 방을 깨끗이 쓰고 있어? 티푸 굉장히 착해졌어요 작년 겨울에는 온통 덤벨까지 다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난리쳤었는데 굉장히 티푸 착해졌어요 그래 티푸 티푸 그런데 티푸가 착해졌어요 티푸 이름 바꿔야 되겠어요 티푸 이름을 바꿔주세요 티푸 이름을 뭘로 바꿀까요 여러분 티푸야 티푸 이렇게 착해졌어 티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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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러프로 바꿔야 되겠어요 티푸 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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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착해졌지 보세요 저 파란 이불에 다소곳이 앉아있는데 모습 보세요 굉장히 단아한 모습이에요 그치 응 이렇게 착해졌어 착해졌어요 향단이라고 해야되나 너무 착해졌어 잘했어 티푸 다단아 다단아